유유라는 판단이에요? 어디갔지? 놓쳤다. 숨었다 숨었다. 왜 숨었냐? 수줍은 스타일인가 보네. 솔리에 숨어있습니다. 나 아이바오 낯가리는 그런 느낌이랑 똑같네. 이름은 유유. 동치가 좀 된다. 역시나 유유라는 판다도 방사장 관리가 엉망입니다. 그냥 유명하지 않아서겠죠. 그런데 이해는 가요. 선수 핑계지가 인력이 한계가 있는데 이해가 갑니다. 다 치울 수는 없겠죠. 물론 우선순위를 치우는 게 있지만 그래도 조만간 이거 좀 빨리 좀 다 솎아주셨으면 해요. 저 판다가 돌아다닐 곳이 없어가지고 저기 끝에만 있는 것 같기도 해요. 왜냐하면 여기를 어떻게 돌아다닙니까? 풀에 걸려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 하루빨리 여기도 관리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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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vidence. 그래서 여러분과 사랑하는 mund 의amos têm bold 인정 conseguir achen